안녕하십니까 제8강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물적 증거이고 그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법 수입 증거가 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고 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결국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의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바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의 내용 자체가 매우 크고 내용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실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를 하게 되면 물건도 압수하고 장부도 압수하고 이렇게 해봐야 나올 수 있는 이만큼을 압수해와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한정되지만 지금은 작은 핸드폰 하나만 압수해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너무 강조를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증거란 각종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장기 및 유무선 통신상으로 정송되는 정보 중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서 증거로써 그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정보를 일컫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유체물이 아니고 각종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전송 중인 정보 그 자체. 이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증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곤란하고요. 수정 및 삭제 등 편집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진수의 어떤 신호체계로 작성 보존되어서 그 존재와 상태를 사람의 지각만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적은 저장 매체도 아까 말씀드린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대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점이 수사를 당할 때에는 수사의 대상이 될 때에는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디지털 수집, 증거 수집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지금은 여기에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디지털 증거 특유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인정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특히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동일성 증점,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문제가 증거능력의 선결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쉽게 변화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확립된 것이 동일성, 무결성 요건, 신뢰성 요건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무결성과 관련된 판례와 관련되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편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증거로 출력된 문건이 동일해야 되고요.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담보되지 않으면 그 출력물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압수 대상인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제한 USB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파일이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던 파일과 여기에 있던 파일이 동일한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인증된 해식값의 비교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식값의 비교를 통해서 연속성을 확인하고 동일성을 확인하고 연결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아울러,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 등 도구의 신뢰성도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구의 신뢰성 이것도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디지털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건들을 갖춰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증거는 특히 이 참여권, 아까 얘기했던 참여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선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범행 사실과 관련된 파일인지,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 여기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참여할 수 있는 변호인의 권리는 고유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고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권을 배제하거나 참여권을 통제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법칙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뢰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수사기관이 각 회사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었을 때 과연 수사관들이 그 증거의 내용을 이해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지 사용된 프로그램이 올바른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 재판에서 엑스레이나 CT 사진이 디지털 증거로 앞서 제출된 경우에 수사관이 충분히 재반 지식을 갖고 수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되어서 위수증,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형서법은 위협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도록 형서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절차와 관련돼서 아까 앞서 개관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 문제가 바로 영장주의, 그렇죠? 만약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았는데 영장을 받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어떠한 관련법이 있으면 관련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 그 다음에 위수증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이미 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강제수사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만 영장주의가 적용되고요. 이러한 영장주의로 인해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색함에 있어서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 및 대상에 대한 집행인지 영장이 적시된 방법에 부합하는 집행인지 그 다음에 범죄 관련성 이게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참여권 결국은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해당되는 장소에 대한 것 맞는지 적시된 방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영장이 기재인 장소에서 보면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영장을 발부할 때 사무실이다. 그러면 3층이면 302호 사무실 이렇게 딱 한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302호만 압수해야 되는데 이 영장을 가져와서 301호를 가서 또 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장이 적시된 방법 아까 야간 집행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사, 복제하라고 돼 있는데 복제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에 있는 내용에서 자기들이 파일을 복사할 저장 자체를 가져와서 복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가져갔다가 거기서 해당되는 범죄사지를 뽑은 다음에 다시 갖다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권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압수수색 방법과 참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피해 압수수색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나 그 다음에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형 영장에 그 압수 방법을 현장에서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드시 출력 또는 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방식은 출력 그 다음에 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수사기관 입증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 전부를 현장에서 이미징하거나 카피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본을 봉인해서 반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분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쉽게 인정한 바가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고요. 예외적 집행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의 검색, 분석 단계 1기까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미 제출의 문제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출물 압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제출물 압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디지털 증거를 이미 제출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압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장주의와 직접 관계는 없더라도 디지털 증거의 증거수익 과정에서 정보통신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법률을 위반해 수립한 증거는 모두 위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인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협수익 증거 배제 법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위수증에 해당되면 무조건 증거 능력을 배제하다가 요즘 대법원 판례가 예외를 조금씩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은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중요한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체 진실 규명을 통한 절차 조항의 취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많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독수독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증거 1차 증거로 어떤 물건을 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1차 증거를 압수할 때 위법했어요. 그러면 이 압수물은 증거로 못 쓰겠죠. 그런데 이 압수물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아내는 거죠. 이 압수된 물건을 제시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이 진술을 받아내게 되면 이거는 이 진술을 받을 때 자체는 위법하지는 않지만은 앞에 있는 1차 증거의 위법성으로 인해서 이게 독나무라고 하고 독수 독과 독나무에는 독나무 열매가 열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부 증거능력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은 여기에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거 사이에 시간적 간격 시간적으로 압수한 대로부터 이 진술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렸다. 위법성이 희석된다는 거죠.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과관계가 희석되고 위법성이 희석된다.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이 진술에 변호인이 참여했다. 그래서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또 인과관계를 희석시키는 또 하나의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의성 이 진술자가 자기 스스로였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또 인과관계를 희석하거나 단절시킬 수 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희석되면 요 위법성의 끈이 끊어지면서 이 진술의 증거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입니다. 물론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문법칙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문법칙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범죄의 요증사실 그러니까 증거를 요하는 요증사실 특히 이제 범행과 관련된 핵심 피의사실이겠죠. 핵심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A라고 한다면 이 A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았어요. 또는 제가 때렸어요. 이런 경험 진술을 말하는 것은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이런 건 직접 증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직접 법원에다 얘기하면 직접 증거가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이 종이에 써 있는 거죠. 조서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서로 작성하는 것 A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날 맞고 와서 혼자서 일기장에다 쓰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도 이걸 맞았다고 법원에다 직접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게 종이에 써지는 순간 한 번 걸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문이 된다는 겁니다. 또는 A가 직접 나와서 얘기 안 하고 저 A 친구인데요. B가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경험했나요? 아니요. A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전문 진술이라고 하고 이런 즉 직접 증거인 A를 제외하고 종이에 써 있거나 누가 들어서 진술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이 전문 증거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신뢰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신문권도 좀 결여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증거 가치가 낮다라고 판단돼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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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쓰게 해줄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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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써줄게. 라고 하는 것이 전문 법칙의 예외이고 이를 전문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외를 규정하는 법칙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증거들이 직접 경험한 거를 예전에 일기장에다 썼던 거를 어디다 쓰죠 우리는? 핸드폰에다 쓴다는 거죠. 핸드폰에다가 아 나 오늘 이렇게 있었어. 또는 메모장에다가 내가 쟤한테 3천만 원 줬어. 공무원 누구한테 오늘 3천만 원 줬어. 오늘 접대 2천만 원, 천만 원 했어. 뭐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는 것들이 디지털 증거가 되잖아요. 이런 디지털 증거들과 관련된 것들이 전문 법칙이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전문 법칙은 기본적으로 310조에 이의해 써 있고요. 이게 이제 예외 조항들입니다. 이런 예외 조항들에 의한 것 외에는 공판준비 공판기례 진술에 대신해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디지털 증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도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도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마치 얘기하면 종이와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일기장에다가 쓰나 종이에다가 써도 전문 증거고 핸드폰에다가 써도 전문 증거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313조가 개정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진술서 이런 게 일기장 같은 것들이거든요. 고소장 이런 것도 진술서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작성하는 것들을 진술서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조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술서나 뭐 이러이러 이런 것들 해놨는데 이 가로 아래는 내용이 들어가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 컴퓨터형 디스크 그 밖의 유사한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문으로 이제 디지털 증거에도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진술서 같은 거 이게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증거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다시 얘기하면 저거 제가 쓴 건데요 라고 하는 것이 공판기일에서 증명되어야 증거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개정돼서 또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아 그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거 제가 서명 날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대로 안 써 있네요. 제가 말한 대로 기재가 돼 있지 않네요.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는 일기장이 압수가 되면요. 이런 거죠. 그거 제가 쓴 거 아닌데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죠. 그럼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립의 진정을 제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형서법 313조 1항에서 조문에서 그 요건 성립의 진정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춰야 증거를 쓸 수 있었던 것인데 2항에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이걸 해가지고 이게 네 핸드폰에서 나온 거 그대로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 휴대폰이 압수색됐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를 불문하고 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내 종이에 쓴 일기장 내가 종이에 쓴 뭐 어떤 장부 뭐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인이 안됩니다. 그게 디지털 증거의 무서움이고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디지털 포렌식이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고 포렌식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 흔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제한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적법 절차를 형유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의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증거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 내지 과정을 말합니다.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신뢰성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춰야겠죠. 지금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다 있습니다. 경찰도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본청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고요. 검찰도 포렌식 센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기기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에 대해서 핸드폰을 압수하면 카카오톡에 내가 다 삭제를 해도 디지털 포렌식 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카카오톡은 서버에 저장이 안된다는데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핸드폰이 잔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저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그걸 포렌식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매우 다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을 보면 입수한 증거 자료는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건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수행의 결과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재현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의 원칙이 있죠. 증개물의 획득, 이송, 보관, 분석, 법정 제출 등으로 이루어진 각 단계에 따라서 책임장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봉인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고 입회자를 확보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동일성과 무결성의 원칙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수입된 증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담보해 줘야 됩니다. 이 디지털 증거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액적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이 동일함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중요성,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관,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 쓰이는 지금 현재 전문법칙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압수가 되면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예를 많이 들거든요. 사람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적법한 수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본무에 있어서도 기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과욕되게 되면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고요.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될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러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기업본무를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괜히 기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기재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고 결국 그렇게 수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법무를 하시는 거나 이런 기업본무 관련된 일들, 회계처리 하시는 데 있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중요성을 생각하시면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압수수색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